회암사지와 김삿갓으로 유명한 양주시는 옛부터 풍류를 즐기는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양주의 멋을 전하는 아리랑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공무원들이 양주아리랑을 알리기 위해 이색 홍보전에 나섰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이 미술관 앞에서 춤을 추고 곧이어 전통복장을 입은 사람들과 어우러져 군무를 연출합니다. 구슬진 아리랑 가락의 고개를 넘고 정자에서는 막걸리에 목을 축입니다. 양주시청 회전문을 따라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고 이들은 곧바로 북한산 국립공원에 나타납니다. 하얀 눈밭에 와이셔츠 한 장만 입은 사람들은 추위도 아랑곳하는 채 아리랑 가락에 춤을 춥니다. 흥겨운 우리 가락과 함께 만들어진 UCC 영상은 모두 양주시청 공무원들이 직접 제작한 것입니다. 얼마 전 만들어진 양주아리랑을 알리기 위해 시청 직원들이 직접 나선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무원들이 먼저 알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어려운 아리랑 가락을 하나하나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아리랑 장초 부분이 많이 어려웠고요. 저희가 가요 부분도 아니고 아리랑이다 보니까 따라하기도 어렵고 박자타기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다 보니 노래가락은 귀에 익숙해지며 자신감이 붓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가 입에 붙자 욕심이 난 직원들은 결국 UCC 영상 제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통 의상을 빌리고 소품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근무가 끝난 시간 짬을 내 회의를 거듭하며 UCC 제작에 열의를 높였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나서도 같이 소품도 똑같이 같이 다 함께 참여해서 제작하고요. 힘은 들었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즐겁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입소문을 타며 만들어진 UCC 작품은 모두 44개, 시청의 모든 과가 참여하는 전사적인 행사로 이어졌습니다. 양주시는 제출된 UCC 영상을 적극 활용해 양주아리랑 홍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각 단체나 학교 이런 데서 그걸 원할 때 무상으로 CD로 제작을 해서 무상 보급도 하고 각종 행사나 이런 데에 우리 양주아리랑을 계속 풀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는 다음 달 UCC 조회수와 심사를 통해 최우수팀을 뽑아 시상할 예정입니다. 김삿갓의 고장 양주시가 UCC를 통해 풍류와 멋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